정말 부족한 절을 이렇게 교육감으로 선택해주신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맨날 떨어져 봤는데 당선되니까 참 덥네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부터 부산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. 그리고 부산교육의 새로운 이전표를 세웠습니다. 오늘 저희 승리는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부산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의 승리입니다. 김석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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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캠프는 말 그대로 무지개 연합군이었습니다. 각자가 활동해왔던 공간 또는 각자가 바라는 목표 이런 게 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지졸 같은 이런 캠프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희 아바타가 되어서 온 힘을 다 바쳐서 함께 뛰어주셨기 때문에 이 척박한 부산에서 우리가 승리를 1번했습니다. 정말 우리 모두 자축합시다.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교육개혁을 확실히 이뤄내겠습니다.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방법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간은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방향은 정진적으로 이루어내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듯이 우리 부산을 고용많은 특별시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.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 승리는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. 이 시작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더 큰 지지와 성은 동참이 필요합니다. 또한 저를 선택해주신 우리 지지자 시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부산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. 우선 이 자리에 있는 분부터 동지로서 교육개혁에 늘 함께 해주시겠지요.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교육 착취비 차근차근 제대로 바꿔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